오늘 수요예배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웬만한 이 박테리아균보다 훨씬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심지어 성구영신예배까지 생애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런 새로운 광야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추려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려굽할 때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희망에 설레이면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이 아니라 메마른 사막, 황량한 모래, 거친 바람밖에 없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추려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걷는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아론의 누인 미리안과 수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험을 마음껏 기뻐하며 잔양했습니다 하지만 수루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물을 찾긴 찾았는데 하필이면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3일 동안 참고 참았던 이 인내심이 드디어 폭발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 뜻이 뭐냐면 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간혹 사막지대에 샘물에 염분의 수치가 높으면 물맛이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물이다 보니까 좀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에게 쓴물을 줬냐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난리도 아닌 난리를 부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물이 문제일까요? 단순히 목마르다, 물 없다 지금 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이미 마라 쓴물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3일 전에 기적같이 여러분들에게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기쁨, 감사, 감격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맞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애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숨 쉴 틈이 없는 거죠 돌밥, 돌밥 들어보셨죠?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우리 청년들, 직장인들은 모를 겁니다 나가면 밥 사 먹으면 되니까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듣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사연을 편지로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자기 집에 어린 아들 두 명 있는데 이 아들 두 명 밥해 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라디오에다가 하소연 편지를 썼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들으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셋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넷도 흔한데 둘 가지고 그런데 그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종일 애들 세 끼 밥해 먹이려니까 어떤 군사님, 우리 지역의 군사님은요 하루 종일 거의 부엌에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로 인해서 경제는 지금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맘 편히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불편하고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광야에는 당연히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왜? 광야잖아요 광야 그런 물 없는 광야를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필 가난 땅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보금체질대라고 고달픈 광야에서 위로부터 오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서 영적 서밋에 그릇을 준비하라고 맞습니까? 예배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심지어 찬양에 눈물이 터지고 그런데 이게 3일을 가지 못합니다 받았던 은혜와 말씀들을 현실 앞에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3일도 버티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수요예배를 주신 겁니다 3일 예배 이때쯤 되면 이제 떨어지잖아요 당 떨어지듯이 영적 에너지가 급강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 받은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속지 않고 3원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싸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무슨 싸움을 싸웠습니까? 어떤 싸움을 싸웠습니까? 직장에서, 회사에서, 지역에서, 구역에서, 가정에서 어떤 싸움을 싸웠습니까? 3일 동안 죽도록 혈과 유괴사움을 싸웠다 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달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광야에서 계속 배고프다 목마르다 다리 아프다 하소연해 보십시오 그거 해결됩니까? 물 없는 광야에서 해결됩니까? 모래밖에 없는 그 사막에서 해결됩니까?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한 땅을 향해서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때로는 속상하지만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 서른 한 왕이 버티고 있는 그 우상문화, 사탄문화에 속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능히 그 가난한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광야,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 나에게 주신 절대 현장이요 절대 시간표입니다 힘든 광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보아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 감추인 보아가 뭡니까? 바로 성막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새의 절기 중심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래서 이 보아를 광야 속에서 누린 사람들은 매일 응답받으면서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추인 보아를 누리지 못하고 맨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겠다는 사람들은 결국 사막당에 다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고대하는 종식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다메색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일평생 붙잡고 달려온 로마보구마 그 언약 성취의 시간표가 점점 눈앞에 다가오는 중요한 시간표 앞에 지금 바울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이 아니라 일생일대의 큰 위기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바울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셨고 죽음의 벼랑 끝에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수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지난 한 달 동안에 21년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서 말씀 성취의 맛을 보는 시간표로 여러분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로마 보그마의 시대적인 여정 속에 있는 바울에게 응답이 아니라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광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별도 보이지 않을 만큼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나중에는 구원의 여망 살 소망마저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찾아왔습니다 처음 걸어가는 21년의 여정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와 사건, 어려움 언제든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에게 왜 잠깐 고난을 겪게 하신다고요?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대하는 문제를 대처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 거의 불신자 같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이상하게 문제만 만나면 돌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돌변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의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그 사람의 깊은 밑바탕에 뿔이 내려져 있었던 것이 올라오는 거죠 문제 사건을 통해서 겉으로 보면 분명히 깨끗한 물인데 그 물 속을 나무 막대기로 휘저으면 그 물 밑바닥에는 뭐가 있죠?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점점점 물 위로 솟아 올라옵니다 문제만 만나면 어려움만 겪으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위축이 되어버립니다 생각도 마음도 심지어 영적 상태도 움츠러들고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을 집어넣는 게 사단의 최고 원하는 목표입니다 염려 영어로 worry라고 합니다 worry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목을 졸라 죽인다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통을 끊어놓는다는 거죠 그게 염려의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의 숨통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놓으려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염려, 근심, 걱정 이게 3종 세트입니다 이거를 계속 여러분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숨통을 끊으려고 염려 24 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참 자유와 참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채질되는 복음 인생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화라고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스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은 위기와 역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인생이 뭡니까 말로만 글로만 복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실제 내 삶에 특별히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속에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누려지는 인생 그게 바로 복음 인생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여기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반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단의 소리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작품입니다 두려움에 잡히면 뒤따라오는 것이 불안과 염려 결국은 뭐죠? 불신앙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알씩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이 신경안정제는요 굉장히 독한 약입니다 요양원에 가면요 마지막 이제 암말기 환자들 있습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죠 요양원에서 뭐합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기 환자들에게 이 신경안정제 반화를 쪼개서 줍니다 왜? 너무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다른 의학적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좀 버틸 수 있도록 요양원에 가보면 거의 나이 드신 이 말기 환자들은요 거의 하루 종일 잡니다 왜? 이 약기운 때문에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게 신경안정제입니다 그거를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지 않으면 버티지를 못합니다 불안해서 두려워서 극도의 불안과 죽을 것만 같은 그 공포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이 의외로 현장에 빈 곳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24시 귀에서 계속 이 사탄의 소리 귀신의 속삭이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때로는 자기 머리를 누가 쇠 망치로 완전히 두드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 고통에 사로잡혀서 거의 방에서 집 밖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치유의 빈 곳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4년 전에 하남에서 층감소음 소음 살인사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층감소음이 지금 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하남에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30대 젊은 청년이 이 청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반에서 10% 종교 10% 들 만큼 아주 성적이 뛰어난 우수한 학생이에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대학에 가자마자 안구건전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학교를 중퇴 포기한 거죠 자퇴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거의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이 빈둥빈둥거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을까 자책하고 나중에는요 원망과 분노까지 그렇게 지내다가 집에만 있으니까 그 청년 윗집에 누가 살았느냐 60대 노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매일 막 쿵쾅쿵쾅 쿵쿵쿵쿵 거린다는 거예요 위층에서 이 청년이 막 채 올라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시끄러워서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여러분 60대 노부부가 얼마나 힘이 있다고 하루 종일에 쿵쾅쿵쾅 거리겠습니까 근데 노인들이 우린 노인이라고 그러지 않다고 이 청년이 돌아오면서 결심을 했어요 아 이 노인들은 말로 안 된다 그날 전자상가에 가가지고 소용 조그만 캠포드를 사가지고 그 위층 현관문 천장에 딱 붙여놨습니다 왜요 비번 알아내려고 그래서 비번을 알아내가지고 마트에 가서 칼 두 자루로 사와가지고 바로 문을 비밀번호 열고 침실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할머니를 그대로 찔러 죽이고 그 찌르면서 뭐라 했느냐 당신 때문에 당신네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안 풀리고 안 된다 죽으라고 그걸 말리던 할아버지는요 큰 부상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피해의식 망상의식에 잡힌 거죠 이게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심각한 정신병 시대 찾아옵니다 무서운 정신병 시대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보금 아니면 절대 치유할 수 없고 보금 아니면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멀리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빈 곳에 방치되어 있다니까요 요즘 코로나 왜 무섭습니까 무증상자라고 하죠 무증 그러니까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물론 드러나는 정신 문제는 완전 심각한 단계고요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증상 없이 무증상자 정신병자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몰라요 평상시에 안 드러납니다 언제 알죠 사건 치고 나서 사고 터지고 나서 그 사람들 인터뷰할 때 뭐라고 와 그 메토에 살았던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얼마나 착하고 그럴 줄 몰랐다고 그렇겠죠 안 드러납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못 봅니다 빈 곳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만 참 자유와 참 해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성격 좋고 감은 좋고 인품 훌륭하고 바르게 살고 뛰어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재앙 저주 실패 어느 날 왜 다 무너집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착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실하고 열심히 바르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소속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계속 당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10편 107편 14절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금 맨 줄을 끊으셨도다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불안과 염려 속에 있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하늘 군대와 주의 사자를 동원하셔서 모든 흑암과 두려움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기쁨 참 평안 참 감사 이 감추인 보아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고 회복되고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안심하라 오늘 바울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아니 아예 살 소망이 끊어진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오늘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25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이 고백은요 아주 잔잔한 파도에서 배를 즐기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음의 위기와 풍랑 속에서 언제 배가 침몰하고 죽을지 모르는 그 극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무슨 배짱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언약 붙잡은 그리스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울의 밤은 불안과 두려움의 밤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 하나님 주시는 깊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위기와 문제 앞에서 집중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중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풀물불 앞에서도 죽음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진 나만의 집중의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뭐죠?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사도인인 7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사회 최고의 법원 기능과 역할을 하는 사내들인 공예 그 앞에 서서 자신을 향한 핍박과 박해와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수많은 돌멩이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스테반이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심지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인인 7장 55절에 보니까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테반이 눈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면서 돌을 던지는 유대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응원하고 기도해 주고 계시는 보좌에 서 계신 그 보좌의 주님이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보좌의 주님께서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24 누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미션이 보여지게 되고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면 억울한 누명과 죄에서 바로 풀려나고 굳이 로마까지 가서 재판 안 받아도 됩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로마 복음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237이죠 이 미션 때문에 풍랑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이번 송구영신예배를 통해서 또 원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미션을 붙잡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언약 하나 붙잡고 가방 하나 들고 그 시대 로마인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 유 목사님 집회가 LA에서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LA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300% 전문서 10가지 유대인들의 성공의 비밀 6가지 도구 이런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95, 96년도 초창기니까 그냥 정말 원색적인 메시지밖에 복음이 된다 그리스도 된다 공부 필요 없다 이런 극단적인 메시지가 좀 나올 때였습니다 유학이 뭔지 이런 거 그냥 언약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무식하게 용감하게 덤빈 겁니다 분명히 언약 붙잡고 갔지만 막상 미국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막연한지 당장 말 안 통하죠 영어 한마디 못하죠 어쨌든 첫날 밤에 LA 집회 마치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으니까 혼자 캐리어 끌고 숙소로 호텔 숙소로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데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래 비록 내가 영어 한마디 못하고 미국 당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지만 내가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미션과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짧은 순간에 이 말씀 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내 열심 내 동기 내 야망 다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 딱 하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영어 잘한 사람이 필요해서 돌아보니까 저 빼고 다 영어 잘해요 저 혼자 외국인이니까 나머지는 다 본토 사람이니까 아니면 실력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사람은 미국의 LA 바닥에 차고 넘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언약이 회복되고 이 사명이 회복되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란 믿음 오늘 바울은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지금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힘듭니까 뭐 때문에 정정근근하면서 염려와 불신앙 속에 있습니까 도대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아니면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말 못하는 영적 문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바울은 죽음의 풍랑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믿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믿습니까 내가 가진 배경과 실력을 믿습니까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는 백부장의 권력과 군사력도 선주의 막강한 경제력도 선장에 가진 바다와 항해의 그 어머만 지식과 경험도 노하우도 아무 쓸모없고 아무 도움과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2021년과 앞으로 남은 시간 우리들의 싸움은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결국 말씀 붙잡은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2021년 여러분 딱 48번만 특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죠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입니다 벌써 이제 4주가 지나갔죠 남은 48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매일 집중하면 좋겠지만 매일 집중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주일 강단 말씀에 제대로 한 번만 그 주간에 집중하면 그동안 나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던 것들이 보금으로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나의 영적 세계 영적 상태 영적 그릇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남은 한 해 동안 1년 동안에 48번만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어렵습니까 365일 중에서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48번만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주일날 주일 강단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근거에서 말씀이 기준되어 영적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1월 마지막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는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나의 것으로 개인화하고 언약화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면 이제 곧 시작되는 2월부터는 붙잡은 말씀을 사실적으로 적용하고 도전하는 영적 본론의 시간표로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 본론의 시간표가 뭡니까? First Mover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가장 앞에서 주도하는 사람 그걸 보고 First Mover라고 합니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의 강에 가장 먼저 내디딜 때 그때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요단의 물이 멈췄습니다 언제요? 첫 발을 내디딜 때입니다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될까 안 될까 어떻게 갈까 왜 이럴까 언제 갈까 이렇게 있던 사람들은요 아닙니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의 물에 잠길 때에 첫 발을 내디딜 때에 그때 요단의 물이 멈춰버렸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홍해 앞에서 그 무시무시한 홍해 바다를 제일 먼저 발을 내딛고 걷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곤당헌당을 위한 작정헌금 1인 1구자 미리 내기 운동 미리 내는 겁니다 새롭게 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한 거를 우리가 3월 전까지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한 구자만 50만 원 먼저 미리 내자는 겁니다 왜? 곤당헌당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에서도 보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분이 대표 중직자 맡은 우리 장노님이요 아 그래도 내가 대표 중직자 직분 맡았는데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 식구자 먼저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 암투병 지금 항암을 16차 보통 항암을 6차 7차 많으면 8차까지 보통 합니다 근데 한 번 받으면 반죽습니다 2주간을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4,5번 받아도 사람 반죽는데 16번째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도 매주 본당 헌금했지만은 미리 우리가 좀 내자고 하니까 모아서 본인뿐만 아니라 렘먼트 가족까지 지금 기도하고 도전하려고 제가 지난주일 원리스 대교구 날 때 제가 메시지하면서 우리 지역 식구들한테 개인이 항구자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내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나는 내 개인 항구자 말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이름으로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회사 이름으로 난 또 항구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 회사가 복받아야 되니까 우리 직장이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비록 사장님이 불신자라도 회사 오너가 불신자라도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우리 회사와 우리 직장을 이 메시지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안수 집사님 한 분이요 복사님 말씀 듣고 자기가 이제 큰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본인은 항구자 했는데 본인이 다니는 그 직장 이름으로 항구자 하겠다 벌써 도전하시더라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은 제일 앞서서 지금 그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럼 부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지난 금요일 때 기도회 때 위드맨 다 보셨죠 단위 목사님이 마지막에 다 헌당 위원장 되라고 막 그럼 나도 헌당 위원장 임명 받았잖아요 나도 헌당 위원장인데 우리 가정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다섯 명이거든요 그럼 5호 곱하기 얼마 하면 당장 금액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지금 당장 그 금액이 없으니까 근데 지난주 임만웰 이브 메시지 듣는데요 유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당신이 오늘날 말씀 붙잡고 집중하고 있는데 쉽게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답이 나왔느냐 당신이 막 쓸데없는 회원권 땅 이런 것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가지고 있냐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심지어 막 정신질환자 아니냐고 막 화내면서 이건 내가 왜 가지고 왜 필요하냐고 이거 다 팔아가지고 임만웰 부산께 헌금했다고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머리로 하는데 탁 멍한 보통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만큼 이만큼이 필요하니까 빨리 달라고 응답 달라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든 누가 주든 돈을 줍든 갑자기 꽁돈이 생기든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그 기도 응답이 안 오면 어떡할 겁니까 계속 안 할 겁니까 끝까지 안 오면 안 하실 거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기도 좀 하나님 우리 오명이니까 5급하기 하면 아시죠 달라고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유 목사님이 그 필요 없는 해원권 땅 왜 가지고 있냐고 자기 다 팔았다고 그거 무슨 말이죠 그거 무슨 말이죠 나보고도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듣게 하신 거잖아요 생각의 전환 아니다 그런 막연한 응답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다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얼마가 있느냐 도대체 나한테 얼마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먼지를 정말 탈탈 틀었습니다 틀어보니까 몰랐던 매달 10만원씩 적금했던 1년치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거랑 그 다음에 우리 아이 두 명 이름으로 매달 청약 주택청약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그것도 했던 거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거 다 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게도 딱 나오는 거예요 그 금액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가족회의 하자 엄마하고는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토 각본을 다 짰습니다 우리 애들 둘 명 앉혀가지고 얘들아 올해 온단 메시지가 뭐지? 아 입을 크게 열어서 채우자 그럼 우리 어떤 입을 열어야 될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입을 어떻게 열어야 될까? 그게 뭘까? 그 애들이 뭐 둘이 하죠 제가 본당 헌당이라고 그때부터 아이들 표정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아 아빠가 지금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구나 슬슬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이 본당 헌당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한번 들여봐라 아빠가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직 이 경제 개념이 약한 둘째는요 바로 자기 개인 근거 있습니다 조그만 장난감 같은 근거 그거 꺼내더니요 번호 딱 누르더니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 11만 원 원래 14만 원인데 14만 원 하면 다 하겠다는 거 제가 믿음이 적어서 야 그래도 2, 3만 원 남겨놔야 되지 않겠냐 11만 원 하겠다 그럼 이제 경제 개념이 생기고 자기 돈이라는 개념이 확실한 우리 큰 애는 순간 막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나라 이름 표정으로 하 이제 끝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생은 지금 저렇게 막 나대고 있는데 나는 누나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너무 갈등학교 제가 그럼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수요일까지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더니 얘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동안 안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전재선 다모와 자기 계좌 이름으로 15만 원 입금을 계좌를 만들었거든요 저금할 거라고 그 자가 그거 알고 있으니까 한동안 있다가 방에서 나오더니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서약서를 썼어요 15만 원 중에서 14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요 너무 뿌듯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수요예배 중요한 마지막 결론시간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그것도 꼴랑 몇 구자 제가 한 200구자 했으면 제가 막 하겠는데 꼴랑 몇 구자 해놓고 이 중요한 결론시간에 이렇게 길게 왜 간증하겠습니까? 혹시 작은 구자지만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분이 계실 때 힘내시라고요 너무 멀리서 응답 찾지 마시고요 영혼을 끌어모으면 나오더라니까요 저도 영혼껄 나왔어요 몰랐는데 끌어모으고 털고 보니까 나오더라니까요 정확하게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언약적 믿음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서 본당 헌당과 2, 3, 7 보구마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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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